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은 앞으로도 계속 김건희 수호정권으로 직진할 것이란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하면 거짓말정권, 무능정권, 국민 모멸정권 정도가 더 붙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본 키워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국정농단은 국민들이 그 뜻을 잘못 알고 있다. 국정조언이라고 불러야지 이런 것입니다. 이젠 국어사전까지 바꿔야 할 판입니다. 그 외에 침소봉대나 가짜뉴스, 악마화, 모략선동, 그리고 박저리 압악으로 바뀌어서 나왔죠. 기자회견은 역시 짜고 친 느낌이 역력합니다. 기자들은 윤석열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멍석을 깔아주는 질문을 하고 윤석열은 신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질문자 선정도 보수 언론 위주였습니다. 거기에 경향과 한겨레를 살짝 끼워주는 모양도 있었고요. mbc와 jtbc는 아예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냥 한편의 국정홍보연극입니다. 더불어 한동훈의 3플러스1 요구도 다 거부됐습니다. 이쯤 되면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 결심을 해야겠는데요. 이대로 있다간 국힘과 한동훈도 같이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첫 질문은 연합뉴스가 지목됐는데요. 사과를 하게 된 배경부터 물어주는 센스까지 발휘했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반헌법, 정치선동, 인권유림 같은 단어가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딱 세마디로 반사해드리죠. 탄핵, 하야, 퇴진 그 중에 제일은 탄핵입니다. 윤석열의 말은 이런 겁니다. 특검법은 그 자체가 반헌법적으로 3권 분리부입에다. 그럼 본인은 왜 박근혜 특검을 했고 대장동 특검을 왜 요구했나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특검은 모두 다 의원이다 이건가요? 완전 궤변입니다. 마지막에 부산일보 기자가 사과란 대상과 이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한 거냐고 묻자 국민들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콕 집어주면 사과하겠다고 도리어 되물었는데요. 그러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란 말이냐고 짜증내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언론에서 수없이 지적했는데 아직도 모른다는 데서 질문한 기자도 경악했을 겁니다. 이에 경향신문 기자가 그럼 무엇을 인정할 수 있으며 무엇을 사과할 수 있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하죠. 어찌됐든 처신이 잘못됐고 소통 프로토콜이 안 지켜졌고 안 해도 될 말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국민들 속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다. 창원 산단 같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 자 결국 사과하기 싫은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퉁치고 넘어가려는 의도입니다. 이러면 사과 안 하늘만 못한 겁니다. 듣는 사람 더 열받게 하는 겁니다. 사과란 실체와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거기에 인정과 반성이 뒤따라 하는 법이죠. 이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과 자기합리화일 뿐입니다. 윤석열이 굳이 사과란 단어를 쓴 것은 의도가 딱 보입니다. 사과를 했으니 받아들이는 건 알아서들 하고 건의는 홀가분하게 해외엔 간다 이런 겁니다. 근데요 윤석열 저 반말하는 버릇은 여전합니다. 사회자가 아무리 부하직원이라고 전 국민이 다 듣는 앞에서 계속 반말인데요. 그만하자. 목 아프다 이젠. 그래 더 할까? 하나만 더 받아준다고 선심 쓰듯이. 그래 그래 응. 정말 품격 없고 무례합니다. 저러니 국민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딱 답이 나오죠. 우리나라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었나요? 자 오늘 nbs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은 19%가 나왔습니다. 지난 조사보다 3%가 더 떨어져서 신기록을 또 경신한 겁니다. 눈에 띄는 건 70대에서 긍정이 36%, 부정이 54%, 대구 경북에서 긍정이 31%, 부정이 56%, 부일경에서도 긍정 28%, 부정 68%를 기록한 점입니다. 지지 기반이 다 무너진 걸 볼 수 있죠. 내일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오늘 기자회견 부분이 조금 들어가고 윤석열 육성은 풀 반영될 겁니다. 아마 15%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기대해 보시죠. 이런 와중에 지난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았던 강기훈 행정관이 버젓이 복귀했습니다.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아예 추가로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이젠 아예 국민과 야당 심지어 여당 대표도 대놓고 무시하면서 한판 붙잡아 하는 꼴입니다. 이런 다집과 자신감이 언제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라니 보통 사람 기준으로도 지성마비 상태입니다. 공천추천은 공천개입이 아니라는 전직 검찰총장의 진술은 이후에 법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어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무시한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과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을 우려했다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존재와 언행 자체가 이미 국익의 치명적 해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국가 최대 위협입니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맡깁니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시간도 종료 직전입니다. 함께 쓸려갈지 국민 편으로 넘어올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보수 언론의 충고라도 깊이 새기며 나라와 보수를 살릴 마지막 고비에 의인 10명의 양식과 애국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뽑았던 대통령은 문제가 뭔지 모르고 말이 안 통하고 무능을 넘어 국익의 최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심각한 자백들이 나왔다고 평가했는데요. 방금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기자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면 총선 때도 추천이 들어오면 모아서 인재 영입위에 전달했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석열은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공천 개입 자백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자백은 선거 후에 윤석열 폰으로 온 문자를 김건희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답을 해주고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건 김건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문자와 통화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것이 나온 겁니다. 쉴드 쳐준다는 것이 실수로 자백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저는 촛불입니다.